사이즈 보자 동영상입니다 지금 30분도 안 했거든요 사이즈 딱 좋습니다 그냥 네이즈 빙어 만한 크기보다 더 크네 비슷하다 네이즈 빙어 크잖아요 그만한 몸집과 길이 됐어요 여기 봐요 지금 30분 된다 오므나 세상에 아 계속 갑시다 조금 더 테스트 하다가 보겠어요 어우 놓자마자 입지 입지 쭉쭉 꼽니다 이거 투거리 3거리 될 나라보다 이거 봐 오오오 오오 두마리 두마리 쏘오세요 두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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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빙어빙어 계속 빙어빙어 온통 빙어빙어빙어 미치도록 빙어빙어빙어 오 미치 미치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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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어 10마리도 5마리도 2마리도 자꾸 힘든데 계속 나오는 거 왜 그럴까? 멀어도 간다. 귀찮아도 간다. 가면은 좋은 선물이 기다려진다. 바로 빙어. 네 이렇게 빙어 탐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순식간에 20마리 30마리 넘게 잡았어요. 오 30분도 안 돼서 누나모드였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고요. 저수지 오시면 안내할게요. 누구나 다 아는 저수지의 여불떼기 포인트